our galaxy has been around for 16 billion years. 그래서 우리의 은하계는 우주 은하계는 대략 has been around 가 무슨 뜻이냐 has been around. 이 has been을 알려면 비동사를 알아야 되는데 비동사가 있다 이다 되다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 현재 알려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대략 around 가 대략 한 billion이면 10억 이죠 10억 그죠 10억이니까 한 160억 년 정도 있었대요. 겨우? 그리고 if other civilization 다른 문명이 have emerged 출연해 왔다면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것들은 뭐래? would have emerged millions of years ago 수백만 년 전에 등장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러면 if 다른 문명이 출연했더라면 많은 문명은 그들 중 많은 것들은 출연했을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가정법 같죠? 그죠? 근데 이게 현재 알려도 나왔을 뿐이죠. 현재 알려도 과거적 의미는 좀 있거든.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더라면 수백만 년 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billions of years ago 수십억 년 전에 it is difficult to imagine what a civilization millions of years old would have accomplished by now 까지 보시면 그것은 이것은 가짜 좋고 이게 진짜 좋죠.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뭐를? what a civilization a million years old. 그러니까 백만 년 전에 나이가 먹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백만 년 전에 문명이 would have accomplished by now. 지금쯤 어떤 거를 성취했을지 그 문명이 백만 년이 흘렀을 때 지금쯤 뭐를 성취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너무 힘들 거래. 그 다음에 considering what we have accomplished in a few centuries 고려하면은 그지? 뭐를? 우리가 성취했던 것. what we have accomplished in a few centuries 몇 세기에 지나서 몇 백 년에 지나서. 그러니까 문명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몇 백 년 된 거고 중국 문명 같은 경우 몇 천 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비하면 백만 년은 엄청 긴 건데 우리도 지금 이만큼 달성을 했는데 문명이 백만 년 전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발전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 말은 그 전에 문명이 존재했을 리가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it certainly would have the ability to visit nearby stars. 그것은 확실히 가졌을 텐데 능력을 근처의 별들을 방문할 그죠? nearby star를 방문할 능력을 가졌을 텐데 we have a travel to the moon. 우리는 달로 여행을 해왔다. 그리고 미안 그걸 넘어서 그리고 we now have a spaceship headed to the stars.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주선이 있는데 무슨 우주선? 그 별들로 향하는 향해지는 우주선을 갖고 있다. 그래서 headed가 pp골이죠. 그죠? pp골입니다. 그 별로 향했던 우주선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if such a civilization were sufficiently advanced. 그러한 문명이 어떤 한 문명이 굉장히 충분히 발전되었다면 또 가정법이죠? war 있잖아. war. 별표. 시험 문제 후보. 그랬더라면 it would no doubt spread. 그래서 우슈쿠마 우두 spread. 동사원형. 표시해놓으세요? 우두 동사원형.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산될 거고 지배했을 것이다. 통치했을 것이다. 뭐를? 그 별들을. 그것과 가까이 있는 별들. 문명과 가까이 있던 별들을 다 통치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this new colonist would in turn send out their own spaceship for further colonization.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식민지들은 우두 인턴. 인턴이 뭐라고요? 차례로 그 다음에 보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우주선을 더 많은 더 further 그러니까 더 정도로 더 멀리죠. 그죠? 정도로 더 많은 식민지화를 위해서. 인팩트 사실은 it is easy to imagine. 상상하는 것은 쉽다. 가짜 주어 진주어. 데트 이야를. 어떤 한 문명이 백만 년 전의 문명이 would have colonized much of our galaxy by now. 지금쯤 우리 은하계의 대부분을 식민지 삼았을 거라는 걸 상상하는 게 더 쉽다. 그죠?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걸 보면 백만 년 동안 문명이 지속이 됐다라면 이미 은하계는 다 우리 거다. 이런 거지. there should therefore. there should be millions of civilization out there. 그 밖에 은하계 밖에는 수백만의 문명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if there were 거기에 문명이 있다면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 should I have visited the earth 지구를 방문했을 텐데 결국은 다 이건 허구적인 생각이고 방문 못했을 거다. 그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 2번. 뭐야? 다른 문명이 존재를 하지 못하고 그죠? 유일하게 진보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전부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까지 오는 애들이